이제 밥 다 먹었잖아 엄마 밥 먹잖아 그래 밥 먹었잖아 아빠가 소고기 줬잖아 밥 먹었잖아 백이야 엄마도 좀 먹자 알았지? 알았지? 아빠 엄청 좋다던데 엄마 먹을게 편하게 알았지? 먹었잖아 왜? 엄청 먹었잖아 어? 기 떨어지겠다 먹었잖아 어머 시끄러워 뭐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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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고기 엄청 먹었잖아 아빠보다 더 먹었대 너가 도고기를 아이고 아이고 엄마도 좀 먹자 이거 제일 많이 먹는다 우리 집에서 엄마 먹고 남은 거 줄게 그러면 알았지? 기다려 은혜야 은혜야 기다려 엄마도 밥 좀 먹자 알았지 아들 응 알았어 먹고 줄게 에이 귀여워 그만해 먹고 줄게 엄마도 먹고 편하게 먹고 엄마 눈치 주지 말고 알았어 오케이 기다려 이리와 고기 줄게 아주 뜨겁다 좀 식어야 될 것 같아 좀 식어야 될 것 같아 좀 식어야 될 것 같아 기다려 기다려 애니야 기다려 애니야 기다렸어? 뜨거운데? 아주 엄청 뜨겁다 너네는 맛을 봐서 환장하는구나 호야는 가만히 있는데 호야는 가만히 있는데 호야 안 먹어 맛있어? 응? 호야 아까 산책 간다 먹었잖아 먹자 꼬맹이 자 이제는 아빠 엄청 먹었다 아빠 주지 말랐는데 호야만 주랬는데 호야만 주랬는데 그치 호야? 호야껀데 호야껀데 자 호야 큰거 우와 왕건이다 편하게 주고 싶은데 다 뺏어 먹을까봐 호야 호야 다 먹으라 끝 어 여기있다 끝 없어요 다 먹었어요 여러분께요 갈께요 아 아침에 점심 뭐 가끔 점심 해 요리 아 아 근데 이삭 으 으 으 으 하하하하하